레인즈로버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 2017년식 차량입니다. 2017년식 차량에 레인즈로버 전용 USB도 옥수 생성기 음질 전용 블루투스 그리고 장착만 해도 사운드가 좋아지고 시동도 단번에 걸리며 모든 전기가 고급져지도록 장착이 가능한 8페러 하이브리드 파워캡 장착 동영상입니다. 음질 전용 블루투스는 저희 샵에서 확실히 검증된 제품만 판매하고 있으며 어떤 제품을 사용하셔도 CD 퀄리티의 고음질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레인즈로버 디스커버리 5 2017년식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